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어떤 포인트가 될지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아마 마무리해 주실 것 같고요. 미증시 마감 상황부터 체크를 해주시죠. 네, 미증시 앞서 말씀했듯이 혼주세일로 끝났고요. 특히 조금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하락을 했습니다. 0.7% 하락을 했기 때문에 아마 국내 시장에도 조금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테이퍼링 관련된 예시기가 조금 나왔습니다. 앨런 재무장관이 6일날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얘기를 한 내용인데요. 10년간의 저금리 시대에 정상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고 현재 금리가 약간 올라간다면 미국에 더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런 발언 때문에 아마 조금 테이퍼링에 관련된 얘기가 조금 더 시장에서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번 주 목요일날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요. 다음 주에 FOMC 회의가 있는데 FOMC 회의 내에서도 한 10명 중에는 5명 정도가 최근에 테이퍼링에 관련된 얘기를 시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테이퍼링이 만약 이번 주 목요일날 물가 지수가 높게 나온다고 하게 되면 보다 더 진전이 되지 않을까 그런 것도 좀 시장에서는 조금 관심이 조금 신경 써서 봐야 될 부분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 좀 나왔었던 이슈 중에서 하나는 중국 관련된 이슈였습니다. 중국의 5월 수출이 작년부터 27% 정도 증가를 했다라는 거고요. 수익 같은 경우도 51% 증가를 했다라는 겁니다. 수익이 크게 늘어났던 이유는 2010년 3월 이후에 늘어났는데요. 원제재 가격의 상승 때문에 관련된 수익 물가가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중국 경제가 계속 좋아진다라는 건 뒤집어 얘기하게 되면 위안화가 강세일 확률이 상당히 많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위안화 강세 때문에 조금의 미국 미중 간에 이런 환율 관련된 이슈도 불거질 수 있으니까 그런 점도 좀 감안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위안화가 계속 강세를 보이면 원화가 따라붙어서 강세고 주식시장은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환율상 그렇습니다. 외국인들이 매수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한국 증시 내부적인 부분은 꼼꼼히 체크를 해보셔야 되기 때문에 잠시 뒤에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 먼저 종목별 수급 상황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수급 특징 주요. 네, 전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그다음에 기관, 개인이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연기금이 3일 연속 순매수를 했다라는 게 좀 특이한 그런 모양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업종별로는 기계, 전기가스가 어저께 좀 많이 흘렀습니다. 대표적인 원전 관련주 테마 때문에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운수장비하고 철강 금속이 원자재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조금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어저께 순매수한 종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기아, LG화학, 네이버, 한국전력, SK하이닉스를 순매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순매도는 삼성전자, 현대모비스, 두산중공업을 순매도를 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는 한국전력, 카카오, 두산, 퓨어셀, 만도를 순매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두산중공업, 포스코, 녹십자를 순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본다라고 하게 되면 양쪽 외국인이나 기관이 동시에 순매수한 종목을 본다라고 하면 기아, 네이버, 한국전력, SK하이닉스 이런 종목을 매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도한 거는 두산중공업이 양쪽에서 다 매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두산중공업이 급등을 했습니다. 5월 24일 한미정상회담 이후에 한 230% 정도 급등을 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관련된 공매도가 상당히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전일 같은 경우에도 공매도 규모로 보면 867억을 해서 공매도 1위를 기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4일째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다는 시그널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전일은 원정공업 관련주 쪽으로 해서 두산중공업, 한전기술, 한전KPS뿐만 아니라 기타 조금이라도 연관되는 종목으로 전부 다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자 같은 경우는 7개 종목이 원정관련주가 상한가를 치게 됐는데요. 이게 과연 맞는 것이냐, 이게 적정한 것이냐라는 생각을 해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원정관련주가 급등한 이유 중 하나가 어제 같은 경우는 체코 원전에 대한 기대감인데요. 이게 하반기에 입찰을 하는 게 아니라 내년에 입찰을 하는 겁니다. 향후 7, 8개월 이상 지나야 관련된 매출이 있을지 없을지가 결정이 됐는데 너무 빨리 진행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SMR 관련돼서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SMR 관련 기술이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발되고 있는 게 한 70여 종의 SMR 모델이 개발되고 있는데요. 빨라야 2028년이고 2030년이 돼야 상용화가 가능한 그런 수준까지 개발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7, 8년 후의 일을 지금 미리 땡겨서 주가에서 최근에 반영하고 있다는 걸 본다고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은 조금 투자할 때 유의를 한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관련 주들은 조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더 오른다고 하게 되면 조금 비중을 줄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권해드립니다. 물론 주가라는 게 탄력을 받으면 오버시팅하는 경우가 당연히 있을 수 있으니까요. 얼마나 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이 정도 가격대에서는 일단은 조금 현금화하는 전략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확실히 원자력발전소는 이제 수주가 진행이 되는 과정이고 입차를 하고 수주를 하고 운전 가동까지 한 1, 2년 걸리지 않습니까? 좀 느긋하게 보실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주신 거고 지금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 노출 가능성에 대해서 보수적인 시각 점검을 해주셨습니다. SMR에 대해서 요즘 좀 뜨겁게 주목을 받는데 소형 모듈 원자로로 신기술입니다. 우리나라도 한수원을 중심으로 지금 개발에 나서고 있지만 이거 진행 과정도 따져보셔야 되고 시간이 조금 걸릴 부분이라는 거 체크해 주셨습니다. 자, 수급 특징주 봤고요. 우리 시장 전반적인 내용들 그리고 볼만한 이슈들이 있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금융 지지율을 조금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금리 인상에 관련된 시그널이 계속 좀 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당장은 금리 인상이 될 것 같지는 않아 보이지만 일단 테이퍼링이 진행이 되면서 일단 금리는 조금 조금씩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 테이퍼링에 관련된 얘기가 조금 조금씩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공식적으로 나오는 건 아니지만 계속 한 번씩 시장에 던져보는 수준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앨런 재무부 장관 같은 경우도 한 번 던졌다. 지금 두 번째 던졌죠, 6일까지. 그리고 이제 연준 위원이 한 총 10명 정도 지금 됩니다. 10명 중에서 최근 한두 달 내에 지금 한 5명 정도의 연준 인사가 향후 테이퍼링에 관련돼서 논의를 해볼 필요성은 있다라는 걸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하는 건 아니지만 하반기 들어서는 할 수도 있다라는 식의 코멘트가 나왔다라고 하면 현재 물가 수준이 조금 올라간다고 하게 되면 당연하게 테이퍼링이 시작이 될 것 같고요. 일단 패드가 지난주부터 회사체하고 ETF를 매도할 거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테이퍼링의 전조 단계 아닌가라는 시장들의 우려감이 같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좀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하는 입장도 보면 최근에 물가 상승률에 대한 부분이 언급을 하면서 현재와 같은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금리도 움직일 수 있다라는 식의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감안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하반기 들어서 추경이 20에서 30조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세수분을 갖고 지금 하겠다라고는 하지만 과연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니까 이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물가 만약에 이 정도 20, 30조가 풀린다라고 하게 되면 물가에 그만큼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도 감안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에 따라서 물가가나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게 금융 관련 주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금리가 올라간다고 하게 되면 예금금리가 천천히 올라가지만 대출금리가 빨리 올라가거든요. 그만큼 예대마진에 관련된 이윤폭이 커질 수 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은행들의 예대마진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 대출금리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게 되면 작년 10월에는 2.66%가 평균 대출금이었는데 올 3월 같은 경우는 2.77%입니다. 그러니까 0.11% 정도 증가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수신금리는 0.88%에서 0.86%로 더 하락을 했습니다. 예대마진이 1.78에서 1.91%로 증가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은행 입장에서 보면 실적이 더 좋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리 와중에 또 대선율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실적에 관련돼서는 큰 걱정을 안 하고 올해는 넘어갈 수 있다. 이 와중에 또 최근 들어 얘기되고 있는 게 금융지주에 대한 중간 배당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6월 말 기준으로 배당 여부가 결정이 될 건데요. 현재 각 금융지주에서 정관상에는 전부 다 중간 배당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회사는 하나 금융지주만 현재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금융지주 같은 경우도 이번에는 중간 배당을 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 실적이 상당히 좋아졌다는 부분 하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작년에 정부에서 배당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당 성향을 20% 이내로 묶게 되다 보니까 기존에 30% 정도의 배당 성향이 있었던 금융지주 입장에서 보면 한 10% 정도의 여유분이 지금 현재 쌓여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중간 배당을 해도 큰 금융지주 입장에서 보면 부담은 없는 거고 그만큼 주가도 또 올릴 수 있는 그런 또 좋은 원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금융지주 쪽으로 조금 관심을 가지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중에 이제 탑핵으로 뽑는다고 하게 되면 우리 금융지주가 제일 좀 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융지주 같은 경우 주가 수준을 본다고 하게 되면 최근에 11,000원대에서 조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다른 금융지주에 비해서 못 올랐습니다. 다른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전 상태로 전부 다 회복을 해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코로나 이전까지 회복을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한 1, 20% 이상의 추가 상승은 아직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배당주 안에서 볼만한 기업 추려주셨습니다. 루크투자연구소 임승자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